안녕하세요 jh 스튜디오의 디아노스입니다. 오늘은 제 새로 언박싱 제품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 지금 영상이랑 그 목소리랑 싱크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데 요 이유가 촬영 도중에 카메라가 초점을 못하는 현상 때문에 카메라 렌즈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영상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영상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후 녹음으로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요 부분 어느정도 참고 좀 해주시구요 영상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한 점 양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제품이냐면 소나 웍스 레퍼런스 4 라고 하는 사운드 칼리브레이션을 위한 제품인데요 사운드 칼리브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환경을 최적화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스피커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이 사운드가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피커 주변에 이 환경을 제대로 구현해 놓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음향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요 문제를 어느정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음향을 분석해서 방의 크기와 모양을 감지하구요 이를 기반으로 음질을 최적화 시키는 것을 바로 사운드 캘리브레이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봉인라벨 실이 위치하고 있구요 요거를 아 세제품 같은거 사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이런거 뜯는게 되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이런건 좀 짜증나네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굿바이 사운드 콜러레이션 이라고 적혀져 있구요 요 안에는 어 프로그램의 시리얼 키를 여기 이 카드에다가 적어 가지고 같이 동봉해 놨네요 됐구요 요 안에는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치 설명서 인것 같은데요 어 초점 개색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동봉되어 있는 마이크인데 요게 측정용 마이크라고 해요 요 마이크는 팬텀 파워를 줘야지 작동하는 마이크라고 하고요 이제 요거를 사용해서 음 내부의 룸 사운드 환경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운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요거 인풋은 이 XLR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게 좀 어 에러네요 이게 뭐야 이거 초점 개색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이게 찢어져 있거든요 이게 포장할 때 이렇게 된 건가 그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자 박스 열어서 네 뭐 마이크 거치대라도 하나 들어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네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요거 안에 요 밑에 이거 이게 완충재인가 뭐야 이거 네 뭔가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과대 포장이네요 네 요거 정리해놓고 이제부터 설치하는 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 자 먼저 인터넷을 켜시고요 저 인터넷에 쏘나웍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들어가시면 이게 레퍼런스 4라고 하는 이게 버튼 이게 리 몰 버튼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트라이얼 그러니까 체험판 다운로드 하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 체험판을 먼저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DMZ 파일을 열어 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앱을 또 더블 클릭하면 어 보안 해제를 하라고 해서 설정에서 보안 해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설치를 시작합니다 어 저는 스튜디오 에디션을 샀기 때문에 스튜디오 에디션을 인스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아 자 요거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행을 시키면 여기 보시면 이메일을 적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를 클릭해라 요 말이고 여기다가 제 이메일 주소 적어넣고 그리고 시리얼 키를 입력합니다 어 다시 다시 네 입력하면 요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넘어가면 내가 지금 어떤 걸 칼리브레이션 진행을 할 건지 저는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동봉되어 있는 마이크의 정보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요 여기에 설치가 되었는지 혹시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매니지먼트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팬텀 파워를 넣었는지 기본적으로 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샘플레이트를 44.1kHz로 맞춰놨는지 요런 거 요런 거 한번 확인해 주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마이크에 응답 주파수 대역이 그래프로 보이는데요 요 마이크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사운드 이 측정을 할 사운드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베이비 페이스 프로에 같이 이제 어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는 KH120 스피커로 아날로그 라인 1,2번 요기로 설정을 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진행을 하시면 어 이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요 스피커에서 소리 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내가 평소에 듣는 위치에 마이크 설치를 해놓고 자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 맞춰 주시고 아 이거 대기 시간인데요 대기 시간 몇 초 줄지 요런 거 설정하는 거니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마이크의 인풋 크기가 얼마나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측정에 용이하게 하려면 게인을 좀 더 높여 주려고 하네요 그래서 게인을 조금 높였습니다 자 측정 사운드가 나오고요 잘했다고 하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피커에 최대한 근접해서 마이크를 설치하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는데요 요 멘트 따라서 네 스피커 1,2cm 간격에 콘지 저음 콘지 1,2cm 간격에 마이크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놓으시면 이제 이 마이크 순수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또 측정음이 나오고요 측정을 하고 있죠 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스피커도 똑같이 왼쪽과 동일하게 스피커 앞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대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또 잘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내 스피커가 요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1,2cm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요거를 조정을 해주시고 자 다음은 스피커하고 스피커의 중간 지점에서 내가 평소에 듣는 자리 에 있는 데까지 마이크를 설치해 주시면 측정을 하고 있죠 또 잘했다고 하네요 자 스피커와 나와의 간격은 이만큼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가깝네요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가까이에서 스피커를 세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마이크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총 37번 정도 위치를 바꿔가면서 마이크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마이크에 입력되는 양만 가지고 마이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측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음 왜곡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파트를 이름을 정해서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이거를 토대로 사운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현재 아웃풋 채널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보시면 지금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그러니까 작동을 시키기 전 상태와 작동을 시키고 난 상태 네 요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저희가 분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평소에 듣던 사운드를 들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플랫한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베이스 부스트와 틸 부스트 요거인데요 이제 저역대하고 고역대 이렇게 나눠서 분리시켜서 좀 더 사운드를 높여 보고 싶다 요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고역대를 낮추고 저역대도 낮추고 요렇게 하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 커브를 설정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어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사운드로 좋은 음악 많이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치 스튜디오 디아누스였습니다 멀리 나갈게요 멀리 나갈게요 퐁 네 퐁 네 cer 감사합니다.